미나씨 모시겠습니다 아주 도도하고 새침한 포즈로 올라오고 계시는데요 자 무대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시선은요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환하게 보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의상이 아주 인상적인 미나씨인데요 또 시상식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기대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대 가시겠습니다 우다르를 모시겠습니다 이어서 등장하시는 분은 TV부문 여자 신인 연기상의 빛나는